이번엔 웬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디. 오늘은 웬디. 여기 보니까 웬디 씨가 서치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슈즈와 서치 대결을 펼쳐야 되거든요. 슈즈에서 서치왕 누구예요? 서치왕은 이틀 아니야? 대기왕이 서치죠? 근데 본인 이름만 서치하죠. 나만 서치해. 서치왕 이거 다 잘할 수 있어. 아, 맞아. 그러면 우리 신동 씨와 우리 웬디 씨가 서치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께 휴대전화를 드립니다. 어떤 이미지를 보여드리는데 이거와 똑같은 이미지를 찾아서 정답하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자, 첫 번째 이미지 앞쪽에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공개해주세요. 이게 뭐야? 저거랑 똑같은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하는 것 같아. 아, 찍어도 돼요? 자, 이미지 오면 안 됩니다. 이것도 나의 서치 방법이지. 찍는 거 안 되는데. 찍는 거 안 돼요? 아, 찍는 거 안 돼요? 동사. 세종대왕 공사. 세종대왕 공사. 아,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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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틀렸어. 자, 지금. 신동 씨랑 웬디 씨가 서치하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지금. 라이코스를 해, 라이코스. 라이코스를 해, 라이코스. 라이코스를 해, 라이코스. 어디, 어디, 어디. 자, 공개. 카메라 앞쪽으로 공개. 자, 정답인가요? 자, 결론은. 자, 결론은. 자, 결론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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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달라. 난 조금 달라. 아니, 나는 왼쪽 콧구멍이네. 난 콧구멍. 아닙니다. 난 콧구멍이 달랐어. 자, 지금 웬디가 정확하게 똑같은 사진을 찾았고요. 현재 스코어 1대0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3점을 먼저 획득하는 분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재밌다, 이거. 재밌어요? 자, 두 번째 이미지. 공개 주세요. 이기고 싶다. 내 능력이다. 이거 좋아, 이거. 포로리. 포로리, 포로리. 포로리네. 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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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보노보노구나. 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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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리, 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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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면 슈퍼티비에서 포로리 문제 낸 그림. 이렇게 한번 찍어. 그치. 지금 검색어 1등이잖아. 슈퍼티비에 포로리. 포로리 나온 그림. 포로리가 나와. 아, 뭐 방. 아, 뭐라고 그랬어? 포로리가 네 갑줄이야? 다운, 클립 아이 물어? 가방이 아니더라고, 저게 포로리 납치 인형을 그냥 놓은 거 아니야? 포로리 납치 포로리에서... 포로리, 포로리, 포로리 포로리에다... 아니, 이렇게 치면 안 나와 포로리 말고 다른 걸 쳐봐봐 포로리를 모를 수도 있어 인형 인형 핑크, 천하 아, 없어 선생님들 좀 매너있게 뒤로 좀 나오세요 네? 아, 찾았어! 진짜? 보라 쳤는데 나왔어 자, 고현 보라 쳤는데 나왔어 자, 고현, 정답은?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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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인형 없고 천 원 아이 인형 없고? 아이 인형 없고 천 원 천 원이 뭐야? 천 원 자리를 두세 자리를 들고 왔어 기자분들은 인형 이름 모를 수 있으니까 아, 나는 계속 포로리에 계속 포로리를 못 놨어 아, 이거는 얘가 잘한다 와, 대박이다 와, 재밌어 와, 대박 재밌어 오오,ления 로켓 Kopf mel 대신 야 이 코너가 그 정도로 재밌어? 와, 이거 야, 이거 야, 웬디가 재밌어서 영 SMS Sem fu 然后 만나러 오케이 좋습니다. moyenne인이 생각onder 현재 스코어 2 대 0이고요 와, 이rie이다 이번 문제를 웬디 씨가 마치게 되면 3 대 0으로 끝나는 거고요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신 viewpoint 씨가 마치면 계속 연장전을 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이미지. 어려운 걸로 주세요. 너무 행복해 지금. 문제 주세요. 호랑이가 보이는데요. 뭔가 얼굴에 호랑이 텐데. 하얗게 많이 묻어있습니다. 호랑이 메이크업.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호랑이 메이크업. 얼굴에 무슨 메이크업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메이크업 잘 됐다, 근데. 저 호랑이가 백두산 호랑이일까요? 시베리안 호랑이일까요? 백두산 호랑이 멸망했다. 멸망했다. 호랑이 자루삼. 호랑이 자루삼. 저 호랑이는 어떻게 검색해야 할까? 호랑이 메이크업. 호랑이 하얀색 호랑이 눈. 호랑이 백설기는 거. 호랑이 자루삼. 호랑이 자루삼. 호랑이 하얀 얼굴 하면 되지 않아? 호랑이 하얀 얼굴. 백의 얼굴? 호랑이 마스크 백. 저기 호랑이. 있다, 있다. 잘했어. 맞지, 맞지? 자, 결과는? 자, 결과는? 호랑이 가부키. 짱이다. 뭘 하셨어? 호랑이 가부키. 맞지, 맞지, 맞지. 짱이다. 난 가부키를 알아. 진정을 따라가서 마지막. 마지막. 오, 있다, 있다. 이거, 이거, 이거. 야, 찾았다. 맞지, 맞지? 자. 이거 웃긴 사진 제목이 가부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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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지으면 나 물고 와. 자, 네 번째 이미지. 문제 공개해주세요. 오, 찾았어! 자, 정답합니다, 자. 진짜 한 번이었어, 한 번. 신혁 씨. 신혁 씨. 신혁 씨, 기분 어때요, 기분? 너무 좋다. 락 앤 랩. 렌즈 기분 좋은데? 렌즈. 2대2고 마지막 무대인데. 우리 멤버들의 웬디 씨 잘하라고 우선 좀 해주세요. 시작. 렌즈, 렌즈, 화이티. 조희 씨. 아까는 기분이 많이 따로 된 것 같은데. 그냥 저 혼자 알겠습니다. 노, 노.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현재 스코어 2대2. 오늘의 승패를 가는 마지막 문제. 이미지. 문제. 주세요. 뭐예요? 사막, 사막, 사막. 아니, 사막. 자, 사막도 보이고요. 낙타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요. 두바이 SM타운.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낙타 네 마리. 낙타 네 마리. 낙타 네 마리. 오아시스를 찾아라. 사막 다 사막. 검색이 어떤 그림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아시스, 오아시스 찾아라. 사막 낙타. 사막 낙타 타? 사막 낙타 타? 사막 낙타 타? 낙타 타? 낙타 타? 나 찍었어. 뭔가 검색이 어떤 그림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막 낙타 타? 정확해. 어?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잘한다. 잘한다.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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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1. 4대1. 이렇게 해서 왠지 씨는? 4대1. 빵쟁이. 빵쟁이다. 갑자기? 빵쟁이다. 우리가 웬디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승부욕이 많은 줄 몰랐네. I'm a liar. 빵쟁이. 이렇게 현재 스코어 1대1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